호성님 나가서 뭐해? 뭐야? 누구 있어? 따라오지 마라 따라오지 마 끊어! 좋아요! 날려주세요! 감독님 OK? OK OK NG라고? OK 자 여기 저희가 온 곳은 저희가 온 곳은 목포에서 거의 한 여기까지 도착시간은 도착시간 거의 한 5시간 정도 걸렸어요 5시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새끼야 신속히 나가라고 혼자 할래? 병원도 todo 어?! 무슨 소리야? 와.. 뭔 소리야? 와.. 카치인데 계속.. 와.. 뭐야 뭐야? 와.. 뭔 소리야? 와.. 카치인데 계속..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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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들어갔어 나 이거.. 내려.. 아파가 나갔다 무서워.. 이 신발.. 여기 서있는 것처럼 서있네 신발.. 와.. 여기 서있는 것처럼 서있네 여기 서있네 누구있냐..? 누구 소리 뭐야? 누구 있는거야? 아까 전에 그 구두.. 아까 구두 있던 자리.. 뭐야.. 그대로인데? 있어 있어 있어.. 위치도 그 자리가.. 어.. 무서워.. 진짜.. 아.. 아.. 나 무서워.. 지금.. 나 무서워.. 나 무서워.. 나 무서워.. 지금.. 아.. 진짜.. 내가 도망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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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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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와.. 아.. 들어갈색이 또 뭐야.. 아.. 아.. 모르게 나갔다...! 아.. 야.. 무서워.. 아.. 계속 이상해 깜짝이야 왜 놀랐어 가자 저 반대편인가 보다 2층인가 보다 2층 어떡하지? 분명히 영안실이.. 너희도 봤을때는 지하에 있을거란 말이야.. 저거 맨쪽으로까지.. 그는 지하실에 있을거 아니야 여기 여러분들 부가보면 한 것도 안 보여 한 것도 개건 감아야겠다 부가보면... 한 것도 안 보여. 한 것도 ※끈에 있는 곳이 있으나? ※끈에 있는 곳에서 You guys are meeting someone ※끈에 있는 곳이 있었나? ※끈에 있는 곳이 있었나? ※끈에 있는 곳이 있었나? 헉, 깨끗이.. 어? 뭐야?! 뭔 일이야?! 저거 뭐야?! 뭐야?! 뭐야 이거?! 깜짝이야.. 진짜.. 진짜 너 힘들어.. 진짜 너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진짜 이 침대 새끼야! 나는 그래봤자 침대잖아! 안 그래도 지금 여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무사 죽겠구만 구역이요, 구역이요 뭐야? 수술실? 고래수술실! 이게 뭐야? 화장실인가? 고래수술실! 뭐야.. 97년도 달력이요? 아니 전화번호법? 아 저거 얼마에 본다.. 내려가고 있어요, 이런데.. 이영환씨.. Nashville 캬! 냉망중이야.... 우와 나 소름빛춰 maneira 줄이 살얼맛 열심히 Polo 10 ‫-아..뭔가ration이 엄청 많으셨지? ‫-ㅁ..숨초에... ‫-우우..이 전남도가... ‫-아!뭔가지... 뭐야? 진짜 너무 덥다.. 식당같은데.. 아 이런거지.. 혹시 밥먹는거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뭐있어? 누구있어? 어? 뭐야? 뭐 먹고있어? 좋아.. 뭐야? 여자 꼬마여기 꼬마.. 맞지? 맞지? 여자 꼬마가 거기있어.. 우선 물핏 내리고.. 꼬마가 죽은건가? 꼬마야.. 꼬마야.. 맞지? 꼬마야.. 꼬마가 맞지? 어떻게 보면 꼬마가 아닌거같은데? 잠깐만.. 그래서 내가 물어본거야 꼬마가 아닌거같은데? 그게 성장을 좀.. 맞아맞아 형 나 꼬마하잖아 그래서 모르겠어 꼬마 아니야 꼬마 아니야 닭볶이 자살인데.. 자살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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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을 봐봐 목을 봐봐 목을 봐봐 목을 봐봐 봐봐야 형 봐봐야 형 먹는게.. 먹는데.. 급하게 많은거같은데.. 하아.. 8천원.. 아니.. 뭐 뺏어 먹으러 온거같은데? 뭐 뺏어 먹으러 온거같은데? 뭐여쭤볼려고.. 예쭤보려고.. 왜 지금 읽히신거에요? 뭣 때문에? 말씀좀 해주고 있어요 말씀좀 천천히.. 청한척 있으세요? 모기상처는 뭐에요? 모기상처가.. 넥타이? 나이가?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나이가 진짜 궁금한데 스물일곱이요? 맨날 궁금하니.. 고마가 아니었어.. 네, 보여요? 보이는데.. 넥타르 모으셨어요? 집에서? 와.. 발자국이.. 혹시 결혼하셨어요? 아.. 결혼 안하시고.. 많이 배고프세요? 지금? 발자국이 계속.. 돌아가신게 얼마나 되신 거예요? 두개는 뭐예요? 두달? 이틀? 2년? 왜? 뭔때문에? 그것 때문에 진짜로.. 이렇게 되신게 맞아요? 진짜 그런 일때문에 한다면 잘못해서 일하시는 거 같아요 진짜로.. 그분은 지금 잘못하고 잘 살고 있어요 맞죠? 몰라요? 사랑해.. 부모님이나.. 형제분들.. 혹시 안 되세요? 혹시.. 그러면 이렇게 하셨으면 더 안되었지.. 그런 가정환경이라면.. 지금 같은 이런 선택을 더 하셨으면 안 되었을 것 같아요.. 나를 먹으신 그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하신 말씀 다 사실이시죠? 사실 맞죠? 네.. 일단 알았어요..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놨고.. 제가.. 제가.. 제 생각에는.. 그런 내용이요.. 얼굴도 이쁘게 생기셨고.. 귀엽게 생기셨는데.. 좀 안타깝네요.. 좀.. 또 나.. 또 나.. 또 나.. 미쳐봐.. 또 나.. 또 나.. 뭐야 뭐야.. 뭐하는 소리야..? 차가 안낸 소리야.. 차가 안낸 소리야..? 여기가 뭐야.. 여기가 여기로 갔어.. 여기가 있어.. 차가 안낸 소리야.. 차가 안낸 소리야.. 따라오지 마라.. 따라오지마!! 따라오지마!! 여기 다 사라졌다.. 와..잠깐.. 여기 지금 이상해.. 여기 진짜 이상하다.. 뭐야? 깜짝이야.. 여기 진짜 이상해.. 와.. 못 가겠다.. 여기.. 가까이 가지 못해 있어 지금.. 눈치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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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tingle 뭐야?? 우리 side.. 우선 영양실은 조금 있다가 기운이 좀 춥금이 이렇게 하면 speakers 그래서야 가도록 할게 지금 기운이 안좋아요 뭔 소리야? 궁금한 소리.. 뭔 소리야? 저거.. 잠깐만.. 악순 소리.. 뭐에요 저 악순 소리.. 이거 악순 소리 들은 사람이야 악순 소리.. 저 향땜에 그런가 봐.. 향땜에.. 와 여기 봤구만.. 계속 소리나.. 계속 소리나.. 계속 소리나.. 계속 소리나.. 들어가 보자.. 가자 가자..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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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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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떼어떼.. 저거.. 저거.. 어디서 떨어지고 있어.. 저거.. 저거 뭐야.. 저거.. 저거.. 어디서 떨어지고 있어..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소고기에요? 뭐야.. 발자국 소리도 났다.. 발자국 소리도 뭐야.. 발자국 소리도 뭐야.. 발자국 소리도 뭐냐.. 발자국 소리도 뭐냐.. 도마 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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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귀신이 지금도 없고.. 야..뭐냐? 뭐야? 저기 뭐야..? 뭐야..? 하.. 여기로 왔다 갔는데.. 여기로.. 여기로.. houses 누구야?! 자꾸 내 뒤에서 숨어 다니지 마요 누구야?! 나와!! 뭐야 이거? 뭐야? 뭐지? 이거 걸어.. 뭐여 이거.. 뭐여.. 자국이 이어졌어.. 방 안으로 이어졌는데.. 방 안으로 이어졌어.. 방 안으로.. 양반실로 가보죠 여러분들 오신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 입관실.. 입관실.. 도난다 소리.. 퐁퐁! 방 뒤에 어 cheapest다?! 부적이 타다 말아버렸어.. 부족이 타다 말아버렸어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저 부족이 그래 타다 말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재질이.. 아쉬운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엄청 얇아요 엄청 얇아 그리고 아 잠깐만 내가 지금 이 옆에 저게 지금 향이에요 향 향이고 지금 이 자국이 아 잠깐 내가 가까이 가서 보여줘야겠다 부족 타다 놈놔만 이게 쟤에요 쟤 또 어 머지넛네 머지넛 쏙 어휴.. 저거 위에 가는거야? 아.. 뭐야.. 아.. 무서워.. 왜 떨어져요? 왜 떨어져요? 진짜 미친놈이네.. 미친놈이네.. 저쪽에서 뭐였어? 뭐가 소리가.. 뒤에 뭐야.. 또.. 뭐가 움직였어.. 뭐가 빨리 움직였어.. 이게 뭐야.. 앞에 처음으로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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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안에 있냐.. 거기 안에 있어.. 어디갔어.. 어디갔어.. 거기 안에 있어..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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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보이죠.. 여러분들.. 어디갔어.. 아까 그대로 지금 있어요.. 지금.. 가보자.. 어디갔어.. 야..야..야..뭐야.. 뭐야.. 이거 못봤어? 못봤어.. 못봤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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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잖아.. 뭐야.. 나..잘을 봤나.. 움직여 움직여.. 맞냐? 뭐야? 아무도 없는데 저기.. 뭐야? 가만히 둬.. 우와.. 가만히 둬..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태우니까 갑자기 태우니까.. 갑자기 태우니까.. 앞에 손을 하는 사람.. 앞에 손을 하는 사람.. 뭐야? 어디갔어? 뭐야? 안보여 뭐야? 끌려온 문! 뭐야? 어디갔어? 봐봐.. 찾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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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여기.. 끌려온 자리.. 끌려온 자리 보여요? 와.. 씨발.. 와.. 와.. 내 씨발.. 아 뭐야.. 긴 거다.. 계단 다고 가보자.. 조금만 보셨다.. 열어줘!! 열어줘!! 오.. 시발.. 오.. 시발.. 무슨 소리야..? 박명중이 뭐하는 소리야..? 무슨 소리야..? 와.. 쉬워! 무슨 소리야? 밑에서 나는 소리야? 나가지않아 무서워 죽였다 아기야.. 아기가.. 다 왔다.. 자 여러분들 우리 몸에 살아서 나왔어요 가볍게 thing.. 우리 몸에 잘 살아가면서 그는 왜 63만원에서만 damn it.. 아기야.. 아기야.. 사사계실..